꼴찌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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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탁구공을 다 줘야 되는 두 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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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진영과 JK의 대결입니다 아니, 뭐 제가 준 거 아니니까 뭐 탁구공을 좀 뿌려줘야 될 거 같아요 자, 지금 행운의 열심히 이 탁구장을 축복합니다 행운의 기현 씨 인사하시고 자, 인사하세요, 인사 인사하시고 아, 좀 비겁하게 나 안주었다니 자리가 아프군요 으아 으아 자, 여기 다 치워야 됩니다 자, 잘 해보 해보! 어, 뭐야? 자, 자, 서브, 서브 아, JK 잘 봤어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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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비열한 저 서브를 막아내고 정구아 가볍게, 가볍게 어, 가볍게 가볍게 1대1 이 체육관을 맏형이 치우느냐 막내가 치우느냐 하극상이냐 오 아, 네 와 하극상 쪽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맏형이 치워야 웃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, 쏘는 뭐 어떻게 이런데? 네트, 네트 지금, 아까의, 아까의 정국이가 아니야, 지금 네트, 네트 이거 새책 자, 잠깐만 이건, 이거 안전 shoutout 요거 아닌데, 칼로 이렇게 책 썰듯이 예 yeah 야, 이거 제일 큰일인äm 자, 이렇게 정규편을 하지마 자. 너 뭐 한 거야? 방금 중력이... 아! 방금... 포함하고 앉았다. 제이홉 정보로 가야겠다. 지구 몬들기!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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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지는 면한다. 8 대 4. 안 돼요! 안 돼요! 근데 왜 랠리가 안 될까? 우리 둘 다 모셔서... 첫날이잖아요. 첫날. 오! 안 돼요! 안 돼요! 나 돈 주는다, 찐이홉. 자, 10 대 4. 10 대 4. 아! JK 씨. 마지막인데 그... 스킬, 명 같은 거 얘기 좀 해서 하면 안 됩니까? 샤레머니 같은 거 뭐 불꽃, 회오리, 슛이... 배전! 회오리! 슛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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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을 때려버리네, 그냥. 아프네요. 아프네요.